지난주 오전 주의 오전 말씀에 열법의 제주도 속량되는 말씀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밖에 찾아봤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합니다. 모든 자연 마무리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땅에 많은 모든 저주당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 가지고 모든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 무섭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자금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 자산은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만기를 며칠 넘겼다가 3억을 보냈대요. 2억 남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모든 자산에 전부 다 차별이 다 들어왔답니다. 100억 재산 가운데 2억 현찰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100억이 다 날아갔답니다. 여러분 그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죄는 이길 수 있지만 죄의 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법수를 가지고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면 죄는 이길 수 있으나 죄의 법은 이길 수 없듯이 이 땅에 죄의 법으로 말려면 이만한 저지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한 가정 볼 때에 어떤가 볼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면 이 국가를 볼 때에 국가에 대한 하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 생기게 되겠습니다. 왜요? 국가도 전부 다 이 법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버린 능력이 얼마나 권치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다뤘지만 처녀가 시집을 갑니다. 첫날 밤 보냈는데 처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수를 하며 검사를 했다가 남자가 잘못되면 남편이 벌금 물고 평생 그 이자를 챙기지만 만약에 처녀가 아닌 것이 발각되면 돌로 쳐죽입니다. 옛날에는 그 법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법입니다. 그 법도로 이 땅은 통치받거든요. 지금 이 땅에 사람은 그 법을 몰라도 지금 한국 땅에 우리 큰 애가 학교를 갔다가 경험했는데 잠살이 안 한 애가 없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내 때 우리가 밤에 단속하거든요. 무엇이라도 몇이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왜요? 밤 문화는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큰 애는 그 친구들 가운데 천년 개념물로 인연 받는데요. 왜요? 수총각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자매가 정결시키지 못하고 시집까지 이미 시집 갈 때 거짓말이 저조가 임하는 거라. 어떤 조조라고 해요? 돌로 쳐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이 그 자매에게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 전하고 주일 밤에 자기 전에 말씀 복사하는데 머리가 땡악대다. 왜요? 법이 너무 무섭어서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지금 보면 한국에 지금 결혼한 자매 가운데 순결시키고 결혼한 자매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결혼하면서 전부 다 저조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공경이냐? 땅에다 잘 대고 장수합니다. 장수는 병이 안 오는 거라. 여러분 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파리, 바퀴골레 그 다리는 온갖 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여치, 다리는 균이 못 들어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은 세상 만물 이치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치나 메뚜기, 다리는 절대 병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 바퀴골레는 온갖 병균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함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권적에서 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은 병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잘 됩니다. 왜요? 하느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거든. 그런데 부모님께 불의하는 자가 잘 되지 악인의 영달은 심판이 더 큽니다. 왜 죄가 더 크고니?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라. 그러니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심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지옥불이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법을 아시고 가셔야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여자만 그러나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는 남의 여자 손대지에 그럼 돌로 쳐죽입니다. 그런데 총각이 처녀를 손대지입니다. 그러면 평생 그 여자를 안으로 맞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로 지금은 세상 가운데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마스의 뭔가를 알아야 이 땅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주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막고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지 모든 일법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 지금 같은 목사법입니다. 제사장 딸이 혹시 십각이 전에 잠자리 하거들라 특별히 불로 태워주기로 합니다. 다른 여자는 간홈죄에 범할 때 돌로 쳐죽이지만 제사장의 딸은 불로 태워죽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경우가 다른 거라 지금은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통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의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의 모든 운명 속에 하나님의 법이 그대 인생 가운데 생사 화복을 주장하세요. 그 법도로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법도로 가정이 달라지고 그 법도로 자식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법도로 국가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아무소 7장은 보십니다. 아무소 7장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법을 정확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보십니다. 7장 7절 보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삶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쉬었었더니 내게 있으되 아무소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다. 주께서 가르사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 이라 저 보십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국민학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담임 전노사님이 옆에다 교회 건물 옆에다가 담을 지십니다. 일꾼들이 담을 지는데 전사님이 오후에 갔다가 다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꾼이 또 살면 또 허물어버립니다.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전사님이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삐뚤대요. 삐뚤리면 지금은 계속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라 일꾼들이 똑바로 안 낸대요. 다림줄을 가지고 줄을 달았던 줄을 딱 맺는데 이게 삐뚤러운 거라 지금은 계속 무너진대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름데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다름데를 지으시고 국가마다 다름데를 딱 지읍니다. 도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울레온스 미국 도시에 홍수화제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도시가 회계되고 특별히 그 도시가 귀신을 접혀가지고 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어떤 분이 기도하는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시세가 등록 뜨다는 것을 보여드려 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통해서 회계라고 전했는데 그 도시가 회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허리킨이 와서 그 도시는 완전히 물에 잠갔지. 그러니까 본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말씀 다 다룹입니다. 기대하시고 받으십시오. 전부 다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뉴울린드 그 도치에 하나님께서 다름이 되어있는 거란 그런데 때가 되면 뭐라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7장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말씀하신 저주가 거의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단절로 되어있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돌려주시지만 여기서는 회개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보시고 다 못하려면 집에 가셔서 7장 7절 이후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확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창기에 모카 다르곰이가 미국 남부 땅을 휩쓸었대요 그러니까 모카로 일하고 돈을 버는데 모카 다르곰이가 전부 다 모카 농사를 망쳤대요 그런데 어느 한 친만 그 당시 1900 초반에 50만 달러를 벌을 때 50만 달러 엄청난 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가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인데 특별히 성교의 헌신과 주의 영광의 헌신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왜 거기에만 잘든가 가보니까 땅에 철조망을 신었는데 철조망 밑에 이런 땅 부분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철조망에 가스가 있지 그런데 가보니까 철조망 라인 밑에 모카 다르곰이 벌레가 전부 다 모여있는 거라 안에 들어가질 못 들어가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레가 못 들어가고 그 모여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 관광으로 봤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여준 천사가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잠잘 때 어떤 저주 죽음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그 어른은 두 다리 벅 잡고 잠면 왜 걸릴 겨부터 걸릴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는 것은 복도로 역사하고 저주 있으면 반대로 저주가 역사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주가 딱 제시입니다 여러분 제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십니다 아무도 3장 6절 오늘 대개 언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시끌고 보니까 6절 성읍에서 나파를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 기억하십니다 여와의 시키심입니다 시키심 여러분 사이즈가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는 모두 원수마귀가 합보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 하나님을 허락해야 원수마귀가 그 도시를 증명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주여가 계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생자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이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재앙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무튼 다른 이유가 왜냐하면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1절 유다왕 우세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두강 목자 중 아무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자 아무스가 이 말씀을 기록이 언제 했다고요 여러분 우세아 왕 때 굉장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라 뭐라고요? 2년 지난 뒤에 반드시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무스가 보면 왜 지진이 난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의 종신작에 말씀하심 없이 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경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 2절 제가 가로돼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로부터 엄서를 바라시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땅이 지금 죄악에 관련되니까 절대 돌이키라고 부르짖는다는 하나님께서 목적에 소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전부 다 황폐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몇십 년 계속 풍년이지요 그래 휴전선 땅 넘어가지고 북한은 시체를 못 믿습니다 시체를 묻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시체를 고기를 먹겠다고 닫아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휴전선 딱 끊고 밑에는 풍년 위에는 흉년입니다 물론 뭘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 다 뿌리 캔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흉년이고 풍년인 거라 여러분 한국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 밤동가리는 풍년이고 밤동가리는 여러분 저주로 흉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복의 땅이냐 저주의 땅이냐 이게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왜 여러 북한은 그런 저주의 말까요 우상이 있거든 김일성 동상이 북한 전역에 깔아놨습니다 처음에 김전역까지 합세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도철하지 그 귀신이 나는 거라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개도철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이 힘을 놓습니다 왜요? 경배하거든 절대 생명 없는 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 씁니다 다른 생도 생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 가진 피조물이 생명 없는 것에 절하며니 이게 거꾸로 가는 거라 그러니 귀신이 힘을 놓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전역은 전부 다 절을 다 해야 되니까 힘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게 절을 다하니 북한 전역에 귀신이 강력히 힘을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라 그러네 아세요? 그러니까 북한 당도 그대로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하나의 법이 수행돼가지고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집안은 남한 같은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북한 같은 집안이 있는 거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법 집행이 똑같이다 똑같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삼들 봅니다 예후께서 가라사대 다메셈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외에 옆에 있는 국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십니다 그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궁궐을 전부다 불태워버립니다 궁궐을 왜요? 왜 하나님의 궁궐을 전부다 불태우겠다고 예언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정치 잘못했거든 다른모나 법을 잘못 만들었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에 정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 보고 주세요 그런데 정의를 파괴하지 그러면 그 잘못된 법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지 그러면 그 법을 제정했던 그 궁궐에 전부다 하나님을 절였다 퍼붓습니다 자 보십니다 3절 여국에서 가라사대 다메세계의 서너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4절 내가 하살에 집에 불을 보내니 변하다 해 궁궐들을 사르리라 왕인은 궁궐을 불태워버리는 거라 왜요? 여기서 법이 잘못되어 왔거든요 공의의 법 말고 이 사악한 법을 여기서 만들어보니까 전부다 일단 여러분 이 정치가 붙어 궁궐부터 하나님을 절절히 내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절 여국에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가지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9절 여국에서 가라사대 두루의 서너가지 죄 때문에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0절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전부다 궁궐을 전부다 볼텐데 여러분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던 법을 바래서 백성들을 핏박아갖고 핏바람 묶고 타나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시는 거라 자 3절 한번 보습니다 다메석에 서너가지 죄 때문에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자가도 길라스를 압박하였습니다 길라스는 이스라엘 땅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묵해가지고 냈다고요 철타작기로 타자가도 이스라엘 땅을 타자겠는 거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피값을 갖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왜요? 여러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땅을 저죽해 만들고 때가 되면 그 금연을 저다 털어내지 그러니까 지금 다메석에 범한 죄가 많은 피를 뿌렸기도 무지한 자의 그리 하나님이 그 공부를 불태우고 이 다메석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암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길라스에서 털타작기로 무지한 자의 피를 타자겠는 거라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리를 말하거든요 각 나라마다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질까요? 전부 전쟁합니다 전쟁하면 뭐 할까요? 피뿌리보다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라 무지한 자의 피가 흘리면 무조건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래서 신명이 뭐랍니까? 성 밖에 사람이 피살당에 죽어 있으며 제일 가까운 성의 장노들과 그리고 제사에 와가지고 멍에 맺지 않는 암송아시 목을 꺾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손 씻을 해요 그럼 제사에 물보집니다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무지한 자의 피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고 결백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들어주고 무지한 자의 피어냄에 대한 저주를 얻게 하십니다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저주가 임하는 거라 여러분 누가인지 몰라도 그 땅에 무지한 자가 피어냄이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전부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전략해가지고 한 민족을 한 동족을 철 타작기로 타작했지 그러나 이 국가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해방되고 나라가 반 갈라졌지 왜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 갈라졌거든 그리고 5년만에 육이 터져가지고 제땜이 됐지 왜요? 왜 고통받게 할까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라 전부 다 전부 하나님의 정한 법에 저족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느님의 법을 오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국가에 대한 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로에서 뭘 중복할 건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상가 보면 이게 복을 받을 때 저도 받을 때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있는 사이 편두고 없는 사이 고통받게 맞는지 그 법이 하느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는 거라 그 법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을 힘쓰지 못하게 만들며 하느님의 그 국가 권력에 복을 주시고 그 위중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깡패라도 시장에서 삥당하지 세금 받고 돌봐주면 하느님의 그 깡패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 깡패가 행위는 나쁘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로 법과 저조가 있다는 게 이만해도 천국 지옥이 가나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생님의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 흘리기 때문에 저조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밑에 보십시오 6절 봅니다 예오베트 가라사대 가사의 선화가지 죄 때문에 거부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사분절 거로 애돔에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전령해가지고 사람들 포로잡았지 이걸 애돔에다 냈다 팔았는 거라 자 우리 추리국기 21장 보십니다 21장 16절 보십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어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집니다 후렸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그거를 팔던 데려있던 자국문제 전부 다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 사형제도가 합당할까요 그럴까요 사실 사형법칙 폐지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져 없어져 하느님은 죽여라는 거라 왜요 그가 있으므로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사람 그 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물들거든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리고 제사형 딸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쳐 죽이지 않습니다 불태고 죽이는 거라 왜요 엉풍을 막기 하기 위해서 제사형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레마다 죽는 것이라 불태고 죽여서 엉풍을 차단해 전부 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정한 법대로 근데 이 법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모릅니다 여러분 열법 끝났대요 열법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받습니다 복음이 뭐합니까 열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은 열법으로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차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법이 뭔가 모르는 거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것이 열법 폐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오판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신앙이 이 법 그대로 간다 그대로 여러분 아프리카 굉장히 못 살지 아프리카에 신경이 있었습니다 레빙이 26장에 모니까 네가 이래도 내게 배양할진데 실베라 정치하고 실베라 정치하고 실베라 정치할 때 그때 신경이 나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새끼 고기 먹는 거라 왜 아프리카 여러분 여러분 다닐일 제품부 공격이 실험 여자가 애기 있는 여자 같으면 여자 가슴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 젖에서 두 번 다시 애에게 전 몸명이 들어 거기 전부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인용청소할 때 그게 얼마나 무자비했습니까 어느 마을에서는 여자를 전부 다 남자 총 딱 겨누고 여자 집단을 성폭행하는데 남자들이 일 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쇠사를 묶어놓고 본 앞에서 여자 전부 다 집단을 성폭행했습니다 그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지 않은 자의 피를 흘리고 한 몇 개 만들고 눈물뿌리게 만들고 여자 한 만들지 그러니 그 땅에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게 나왔거든 그리고 그 땅에 저주를 받는 거라 그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 법을 모릅니다 이 법을 몰라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저 목회에 세뇌나 몇 번에 인내했는데 허락의 시간 내에서 그걸 강백히 전했습니다 목회에서 눈 까먹네 그 나라 질 말입니다 목회에서 눈뜨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깨워놔야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던 방령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목회사가 세상과 똑같이 어둠당되었다면 그 나라 끝입니다 그러려면 그 땅에 왜 그 땅에 저주가 있는게 왜 양식이 없고 왜 고통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을 모르는 거라 오늘 오늘 은혜가 되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말 안되는 거 보니 은혜가 안되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되면 머리에 방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 땅에도 전부 다 역시도 아닙니다 한국에 신라 그 다음에 한량 지금 서울 그 다음에 공주 개성 평양 전부 다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거기서 악한 정제 다 했고 거기서 피 다 뿌려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풍수지리사들이 귀신이 가는 길을 압니다 따라가다가 그 귀신이 또 아래 틀었지 왜 또 아래 틀까요 그 무자 피만 흘리고 한 몇 개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들었거든 그러니 그 땅에 원성하게 합법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궁굴 짓습니다 그 옆에다가 뭐 짓습니까 후궁 털을 만들지 다른모로 창유소를 만듭니다 고객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요 음란해야 귀신 힘이 더 커지거든 저희도 원래 그렇습니다 고대 정장은 전부 다 귀신 연령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귀신이 힘을 통해 저희도 역사 다는 거라 그러니 그 나라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안되냐 알던 모든 관객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매매하지 성령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보면 그 사형 폐지하지 하늘의 복과 거꾸로 가는 거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문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남자 여자 아이 짐승이 새끼까지 호흡이 있으면 다 죽여라 왜요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시를 말리라는 거라 그런데 아홉 칠 반에 죄를 범하니까 뭘 합니까 아홉 칠 반에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랍니다 여자 못하지 왜요 남자만 죄가 되거든 왜요 아홉 칠 반에 그 후손이 오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말면 아마 진노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 나봐야 저주가 안되게 되고 나봐야 모든 사람의 악을 행할 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여버려라 왜요 그 대를 그 남자에서 그 남자체반에서 후대가 노는 것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자만 죽여라 그 말씀은 뭐지 여자는 죄였거든요 여자는 두고 남자 그 시를 전부 다 종족을 말려버려라는 말입니다 그 악인의 집은 두 분 다치의 땅에서 땅 뒤지 못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오면 저주가 임하고 나오면 그 인간 때문에 남의 사람까지 다 저주 임하게 만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펼 때 어떤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공의 법이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예 공의 법을 해치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분이 세월호 잠깐 낳았지 왜 낳았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소비심리가 꼼꼼 울리고 보는 사람마다 울고 외국에도 추모해 행운이 있대요 왜요 어린애들이 죽었거든 죽었는데 어디서 죽으십니까 성장이 탈출할 때에 그때만 나와도 거의 다 삽니다 그때만 나와도 그런데 저거는 밖에 놀 때에 한마디만 될건데 한마디 안 해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못났거든요 세상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대한민국 소비가 얼만큼 국민들 마음이 아픔을 줄까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생명은 사망은 사망형 역사할 때 그런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 절대 그냥 보시면 안됩니다 오늘 말씀은 들어서 여러분 인식이 되면 사회 보고 세상 볼 때 이게 잘못된지 잘된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거라 그런데 잘못하지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죄가 관용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국가 망합니다 여러분 국가 털이 있죠 권력 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인을 향하면 국가 털이 던덜해집니다 그런데 다르게 하지 그러면 국가 털이 권력 털이 약해지는거라 기반이 약해졌다 때가 되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는 처자신만 며느리 삼았대요 왜요 전부다 저거 데리고 놀았거든 모든 청년을 데리고 놀았는데 자식 졸라니까 깨끗한 여자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저거 데리고 놀던 로마 여자는 전부다 포기하고 순교를 지키는 예수 믿는 예산만 골라가지고 며느리 삼았거든요 그러니 귀족 집안에 복음이 역사되고 나중에 복음이 되었지만 그런 것도 불구하고 물어진 것은 그 죄 때문에 다 물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차보다 인생이 며시니까 하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부다 많은 돈을 주고 안으로 팔았는거라 로마가 여자가 모자라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그 납치한 여자가 가지고 결혼하고 안 왔거든요 그러니 로마 땅이 여러분 처음부터 저주가 처음부터 뭐든지 어떤 상황에도 죄가 없어야 복이고 죄이시면 반드시 성에 기록된 법도로 그렇다는 게 저주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습니다 8절을 봅니다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풍무들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검민가 아스로노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그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벌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딴다고요 다른 민족 보내가지고 그 모든 배성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전쟁은 왜 일로 할까요 그냥 일로는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던 죄가 있을 때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징계합니다 징계 왜 일부러 강성했을까요 하나님 한국 때려야 되거든 그러니 일본이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강성해져가지고 한국 때렸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과하면 그것도 심판이 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라 하나님 역사상 섭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9절 예옥 예옥에서 나아기하고 공격했다가 사람 잡아봐가지고 에돔에 인신매매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두껀들 저조단이 많은 거라 그 밑에 보시면 내가 도료 속에 불을 보내리리 그 국물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거제하는게 세금이 묻겠답니다 그 다음 11절 에돔은 그 이스라엘 형제거든요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해서 에돔에 신앙한 책에 의해서 내가 그 불을 도룩하지 않느냐니 이는 제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격류를 버리고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불을 끝없이 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죽였거든요 그 다음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암모는 죄가 더 심각합니다 자기 땅 넓히겠다고 사람을 죽이되 아이의 뱅여사에 배를 갈라가지고 애까지 죽였는거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두로 에돔 죄를 봤는데 암모는 그 죄보다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밑에 보시면 내가 14절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궁우들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의 왕은 저의 왕은 그 방패들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하십니다 나라 제마다 이 진계가 다른거라 특별히 애돔 암모는 아이의 뱅여사 아이의 뱅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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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으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 땅을 치여서 전부다 포로되어갖고 고통받고 나라 멸망시키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가면 돼 봤습니다 2장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스카라사대 유다의 선아가죄죄 때문에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 불구하고 죄를 받습니다 뭐라고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윤류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주일에 따라가다 거짓것이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 궁굴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시겠대요 여러분 유다죄는 하나님의 가슴의 말씀이 열법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6절 여호와의 스카라사대 이스라엘의 선아가죄죄 때문에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희가 첫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것도 인심며매한 영역입니다 은을 하나 갖고 의인을 팔아 죽여버리는 거라 그 밑에 신 한 칼리 가벌갖고 공폐한 자를 팔고 한국의 신 한 칼리 뭡니까 마트 가문에 많은 삽니다 많은 가지고 공폐한 자를 인심며매하는 거라 인심며매 당해 사람은 평생 고통 받지 눈물 뿌리지 하나님은 그건 못 있는 거라 여자가 인심며매 당해가지고 자기도 원치하는데 그 남자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지 대학생 자매가 돈이 없어서 학비 때문에 여자들에게 700만원 빌렸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줘 이자에 이자에 뿌려가지고 1억이 돼 1억 못 갚는 거라 그리 신체 포개도 적게 만들고 그 여자를 술집에 팔았습니다 그럼 그 자매가 뭐합니까 술을 따라야 되는 거라 다시 몸 팔아야 됩니다 자기 원치 않게 남자가 자기 몸을 손대고 밤마다 밤마다 거짓을 해야 되는데 그 자매가 그때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다 기억 다 하세요 8장 갑니다 8장 8장 7절 봅니다 자 8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은으로 강하는 자를 사고 신한클리로 훈피한 자를 사며 재미를 팔자 하는 도다 여국에서 야구의 연관을 가르치 명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라 하나는 못 잊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거짓을 당할 때마다 피눔을 뿌리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전부다 그대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혹시 잘돼가서 남자 만나 새 삶을 살아서 잊어버리도 하나님의 영혼이 못 잊는 거라 그럼 언제 이겐 심판이 있겠습니까 이때도 철저히 나겠지만 딱 때가 되면 숨거리지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이불입니다 여기 당했던 그 자매가 고통받아지 고통을 전부 다 개선해가지고 그 불 속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지옥불은 사람마다 불 뜨금이 다릅니다 왜요 남을 아프게 정루가 다르거든 정루가 다른데 똑같은 불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더 고통받게 했으면 더 뜨겁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 못 주십니다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2장 자 신한클레를 받고 궁편자를 팔고 7절 가난한 새에 머리 있는 티끌을 탐내고 얼마나 돈 많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티끌 그어도 탐내가지고 온갖 인권위를 하고 핏방하고 핏바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 겸손한 새에 기를 굳게 하고 부자가 이 부자는 부자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유령에 따라서 나의 그룹한 이름을 드립히며 그러니까 내비기 18장에 건진 상관은 그 땅에 절당하는 멸망단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창에 두고 색상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져가는 게 가장한 일이라 이런 죄대만 하는 게 분명히 신기한데요 그 밑에 보시면 모든 단위비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넣고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오던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자에게 돈 빌려주지 그러면 저당을 잡는데 옷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 옷을 잡고 여러분 있으려면 옷 가지고 덥고 잡니다 근데 저당자보다 밤이 되면 주라는 거라 그가 추우니까 덥게 근데 안 주고 그거 갖고 지갑 깔고 앉아 놀지에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리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법이 이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다가 예배로 앉아있으면 이거 다 해게 된다고 해요 그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 오늘 제가 십자가 피해 능력을 증가했는데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피해 능력이 뭔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오늘 또 제가 연장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하고 그냥 결론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이게 다 해결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해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거든요 보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법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라 넉넉히 역사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해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제가 짧게 말씀해 그 죄 가운데 빠진 것 몇 명이 계십니까 한국은 한국 여자들은 순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기 전에 섹스 바다는 여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이걸 어찌할게 이걸 예수 믿으면 저름에 십자가 피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밤에 잘 때 머리가 띵하는데 띵하면 띵할수록 십자가 피는 능력이 흥믄한 감사한지 그는 피가 없냐 이 절여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은 별론입니다 여러분 죽어 지옥 들어가고 집시였던가 이미 심판 받았다고 그러지 목도에 딱 두고 지옥 불 앞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보이지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호흡 끊어지면 지옥으로 지킵니다 지킵니다 그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재현실을 아는 자들이 세워져야 이 땅에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이 땅에 사람이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정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나라가 온갖 죄가 만일에도 전부 다 여러분 저절로 뒹굴고 있어 정신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정신을 만나면 회개케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정치 발휘해서 이 땅에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 그런 정신을 이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없는 거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믿어요 법들로 갑니다 법들로 법을 아셔야 그 법으로 지킵니다 그 법을 이기시는 법들로 가야 이 땅에 복이 임하고 우리 이 세계에 복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면 여러분 하단계에서 반드시 저주한다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아무수 읽어보십시오 어떤 저주가 있는가 자 우리 4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7절 봅니다 6절 봅니다 4장 6절 내가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겠대요 왜 이를 한거야 씹어 먹을게 없거든 양식이 없다면 양식이 없으니까 이가 씹을게 없으니까 이를 한가하게 마한대요 너희 각자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양식이 누가 한다고 해요 하느님 마신다니까 그 밑으로 봅니다 7절 7절 또 추석이 전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겠대요 여러분 이제 비가 오고 햇빛을 맞아야 곡식이 영을 건네 석달 딱 전에 하나님께서 비 딱 끊습니다 그런 말이 많아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를 조정한다고 해요 자연 우주 만물이 누구 말을 듣는다고 해요 하느님 법대로 통찰한 거라 법대로 시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물도 없습니다 물 없는 것보다 이리 젖습니다 그 다음 9절 내가 풍세로 깐부기 재앙으로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분 무화과 나무 감남나무를 다 먹게 다 먹게 팥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르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 정확히 보면 메뚜기 뗄 겁니다 메뚜기 뗄 때 처음은 먹을 게 없거든 그리고 깐포기는 식물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 다음에 풍전은 이는 흑수병이라고 새카맣게 다 들어가면서 이게 식물 다 죽어버리는 거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졌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진겁니까 자연법이 이미 그 하느님 법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가까이 이런 말이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왜요 하느님의 생자가 하늘 엄청내지 그걸 하늘이 시행해야 되거든 땅이 시행해야 되거든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 음성 받으면 그 음성을 하늘에 듣고 땅에 듣고 그것도 시행해야 됩니다 그 들으라는 거라 그럼요 그 법대로 시행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건설가 뭔가 아시겠습니까 자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기를 하느님 내가 너희 도시를 무너뜨리기를 하느님 내가 소돔과 고무로를 무너뜨린 같이 그리 했대요 그 다음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대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자 한다 하시는 거라 자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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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7절 공법을 하느님의 공의로운 법을 인지도로 변하며 인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인인숙이지 숙입니다 숙인데 이 숙이 굉장히 서대요 하느님의 공의법을 쓴맛을 바꿔놓는 거라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승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주로 어둠 밤이 되게 하사 바닷물을 불러 지민의 소두신사를 찾으라 그 이름을 여호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한계가 뭡니까 태평양 바다의 한계가 어딥니까 한계가 어딥니까 백사장입니다 절벽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고 태평양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도 하느님이 그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정하였습니다 웃기지요 그 바닷물에 모래를 못 넘어가는 거라 이게 하느님의 법입니다 파도치도에 모래를 무엇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바닷물을 불러가다가 땅을 때린다지 왜요 하느님이 하시거든 이게 선암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선암일 나지 그럼 하나님이 때리신 겁니다 왜요 그 죄가 관명하겠다 그래 하늘만에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때린다 하시는 거라 이게 혜입니다 혜예요 오늘 아버지 입장에 왜 이 마산 기록했다고요 2년 전에 바닷물인데 이 땅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럼 지진이 왜 온다고요 이런 죄 때문에 땅에 지진이 오는 거라 땅에 여러분 지진이 어디에 많이 왔을 때가 뭐니뭐니 해도 일본이지 밑에 뭐 태평양 판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에 지진이 나는 거라 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판은 하느님이 때리라 그러면 움직이면 그냥 터가 요동하고 지진이 나지 거기 지만을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이 죽어놨다니까 모든 자연법칙이 하느님이 죽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8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8장 1절부터 나오지만 자 7절을 봅니다 여호께서 야곱이 영광을 가르치게 명세하시되 내가 죄의 모든 소위 이게 뭡니까 4절로 6절까지 나왔던 이 죄요 지금 기록된 모든 죄거든요 명세하시되 내가 죄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않야라 하시나니 이로 인해서 이런 죄 때문에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경제 불입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어떻게 해요 가난하자 팔고 그리고 원 하나 가지고 은행을 팔고 그러니까 경제 불이 때문에 이 땅에 하느님이 저절리 많은데 보십니다 땅이 떨지 않게 왜 땅이 떨까요 이게 지진입니다 여러분 땅이 떨고 그 가운데 모든 국민이 애통하는 거라 왜요 지진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지진은 맞습니까 이야 무섭습니다 십성만 흔들어도 그냥 처음부터 역할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티에 지진이 있는 거 봤지 도치전자로 숙대방 만들어놨거든 왜요 하느님 보실 때 그 땅에 죄가 관명한 거라 절대 오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살게 됐지 왜요 오해는 아니라니까 모든 높은 산에 기도를 지어놓고 괴마다 밤마다 기도했거든 이 땅에 죄를 용서해 다 마고 밤마다 기도해 밤마다 그러니 하늘이 보고 주시는데 처음 사더만은 지금 이제 외국 나가보면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고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밖에 나가면 그다음부터 고생입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접시 하나에 알람이 조금 생선 시큼이 생긴 거 요만한 거 끝입니다 여러분 또 호텔에 가가지고 10달러 주니까 그 그 알람이 좀 하고 닭다리 하나 줬다 닭다리 하나 그거는 만살입니다 만삼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밥 양이 작아졌습니다 2주 동안 그래 못하고 배가 쫄아가지고 양이 작아졌습니다 국물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설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맛은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먹는 것도 돈이 드는데 맛은 아니 없습니다 아니 호텔에 가도 물이 지지부려서 사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해토를 가야지 그러니 왜 그런 저주가에 말할까요 왜 그런 저주가 한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진짜 복을 까먹고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부디 현재까지는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젠리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복이 있는 거라 복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보십니까 모든 국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까지 솟아오르고 애국의 강같이 뛰어오다가 나아지 않으리라 온 땅이 하수처럼 올라왔다가 그냥 시리 꺼지는 거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치는 올라가니까 천국 갔다가 파도 떨어지게 지옥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는 거라 황팡팡팡 가 끝입니다 그 강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 강도도 그래서 모든 땅이 솟다가 그냥 꺼져버렸대요 그 밑에 보시면 주 예옥께서 가라사대 그날로 내가 해로 대낮에 치기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고 설계를 애통으로 노릴 애국으로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대기하고 이게 왜 한다고요 뭐 뭐 기록된 거니까 저는 잘못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공간 인생이 되고 공간 나라가 되고 공간 가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따 보십니다 11절 시작 아멘 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온천에 덤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뭐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있거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골이 온 세 장 다 덤답니다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골이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래 온 땅에 기골로 뒤덮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9장 9장 3절 봅니다 갈매의 산 꼭대기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을 못 보셔야 합니다 다 발동상이거든 4절 그 원섭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원섭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칼을 명하여 산륙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못 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고집니다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바다 밑에 들어가도 뭐하지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뱀 명하지만 물게 안 날냅니다 여러분 지옥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거짓을 낸대요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야리라 하시니라 주 망원의 영원은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물거기 그 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까지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거짓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려 지밀 수 있는 그 이름은 여하시더라 자 오후에 개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국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떻게든 보면 처음부터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자 불행하는 자는 기억하십니다 낮아지고 저주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만 있는데 그냥 편하게 죽는 법이 없다니까 왜요 하늘의 법이 없다니까 이 땅과 하늘이 모든 사연에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 역사하십니다 저 땅에 태풍 불어라 하늘 마지막으로 태풍 오겠습니까 바다가 땅에 하늘이 자동으로 그 법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래비기 17장 래비기 17장 래비기 17장 스페셜 래비기 17장 래비기 17장 래비기 17장 그래서 십자가 피입니다 피는 모든 죄를 용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몸죽어 편리치주의 몸과 피를 대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떼어 제들게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 오늘 자 보십니다 예수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장되어 주십니다 왜요 저 몸이 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념이지만 저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몸을 먹으라는 거라 다시 봅니다 자 이 몸을 먹으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가르사되 사례 쓰고 제게 주시며 가르사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그 피 나의 은약의 피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 편인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지 이 포도주를 마시더니 만다고 해요 모든 죄를 용식하는 은약의 피로서 너희가 이 피를 마시면 속죄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 피를 마셔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본 말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해 다를 겁니다 먹어야 되는 거라 먹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먹느라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는 거라 이 피를 마시고 믿으러 가면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면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없으십니다 그리 십자가 피가 몰라도 알면에 이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져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땅에 오셨다고요 불을 던져도 있었어요 불을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디 어떠하겠냐 예수님이 세례받았습니다 침례받으셨는데 여기서 또 침례를 받겠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의미합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라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답답함이 아닙니다 십이 급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세례받는 것이 십이 급한 거라 그리고 불을 땅에 던져러 왔거든요 이 불이 뭐겠습니까 결롬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불로 표현하는 거라 내가 불을 땅에 던져러 왔는데 이미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왔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나면 된다는 거라 세례는 죽음은 의미합니까 십자가 지고 난나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휘뿌리고 생명을 주시냐 이 땅에 모든 죄 저저문들이 회비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대요 답답해 이게 뭔 말을 하고요 급한 거라 이게 심자가 피와 세명이 없으면 헬기란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이 급하다는 거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답답합니다 주의 마음은 그렇답니다 아세요? 오늘 말씀 받으시고 오늘도 받으셨다가 이 저주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임을 깨닫고 회복되셨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인생에 복의 길을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성장에 넣으셔도 성장 준비하시겠습니다 평소에 좋은